네, 이번 시간에는 7회 모의고사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7회 모의고사를 푸시려면 백업 데이터 복구하시는 거 아시죠? 들어가서 한번 복구하는 화면 같이 볼게요. 이번에는 5071, 5072 두 개 회사를 복구하시고요. 5071가 재무회계 문제 데이터입니다. 에이스 가전으로 5071 이렇게 들어가서 메뉴 열어놓으시고 교재는 163페이지 열어볼까요? 자, 거래처 등록은 두 개고요. 두 개 거래처는 여러분이 등록을 해보시고 품목 등록은 같이 등록을 하나 해보고요. 자, 상품으로 500번 해서 뭐 대문자, 소문자가 크게 의미가 있냐 그러면 주어진 대로 입력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대문자로 바꿔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상품까지 등록을 했고 두 번째, 매입매추전표 입력하는 문제고요. 딱 보면 증빙이 세금계산서죠? 상품을 매입했어요. 부가세가 있어요. 건별과세 해서 우리 매입매추전표에서 입력하고 아니, 일반전표에서 먼저 넣어서 이제 일반 매입매추전표로 전송하는 방식이죠. 입고를 입력하는 게 우선이니까 자, 물류관리에서 입고 입력 들어가 주시고 21자, 아이고 이렇게 하면 잘못 들어가 건별과세 21번 이렇게 잘못 인식이 되면 한 번 인식이 되면 또 수정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다산가정 선택하시고 결제는 뭔가 다양하다는 느낌이 드시면 혼합을 걸고 아래쪽 하단 부분에 품목을 등록합시다. 자, 상품이고요. 첫 번째는 압력박솥을 200개를 12만원에 2400개, 240이고 두 번째는 분쇄기를 250개, 8만원에 2000만원에 200만원 부가세 자, 결제가요. 하단 부분에 보면 현금에도 있고 어음에도 있는데 정말 그런 건지 위에 이제 문제를 좀 읽어보면 대금 중에서 4천만원은 보관하고 있었던 고운가전이 발행했던 약속 어음을 뒷면에 배서하고 양도했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업은행 보통예금에서 현금으로 인출했대. 회계 처리할 때 보통예금에서 인출했는데 그게 현금이 될 뿐이지 이게 현금이 나간 건 아니죠. 결제 방식이. 그러면 현금에 걸려있던 금액이 사실은 보통예금으로 돈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예금란에다가 840 넣어주시고요. 나머지 어음란에다가 4000인데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매출을 하고 받아서 들고 있던 받으러음을 양도한 거죠. 회계 처리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전표 추가 누르시고 전송해서 전표를 넘기고 그리고 같은 날짜 20일자 12월 20일자로 전표를 불러와서 먼저 전자세금 체크하시고 여기서는 수정할 게 꽤 있어요. 보니까 이걸 조금 올리면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보통예금이 기업은행인데 다상가전으로 들어가면 우리 중요하죠. 은행 거는 거 보통예금에 기업은행 수정하는 거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상품을 매입하고 내가 어음을 발행했으면 지급어음이 왔는데 이 경우는 받으러음을 준 거죠. 그리고 받으러음은 발행자가 다상가전이 아니라 고운가전으로부터 발행해서 받아서 들고 있던 어음을 양도한 거야. 요게까지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받으러음을 회계처리하거나 지급어음을 회계처리하면 F3 기능키를 사용해서 어음과 관련된 관리 메뉴를 설정하고 등록하죠. 지금 보면 대변의 받으러음이 대변으로 빠져나간 이유 중에 하나는 배서양도잖아요. 3번의 배서양도로 바꿔주시고요. F2 띄워서 내가 지금 배서양도한 어음이 맞는지 이게 자동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받으러음이 대변에 갔고 거래처가 고운가전이라고 걸리면 고운가전으로부터 받았던 어음이 줘야 되거든요. 선택하시고 할인한 거 아니고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서를 누구에게 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 지금 고운이 나에게 주었던 어음을 다상가전에게 주었죠. 요 하단 부분에 지급거래처에서 다상가전을 반드시 코드로 등록한다. 이게 어음을 관리하는 방식인 거예요. 어음을 완벽하게 관리했으니까 이 어음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나갔는지 모든 관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수행되는 거죠.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네요. 두 번째 문제 12월 22일자 상품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있음 그러면 얘도 똑같아. 물류관리 들어가서 출고 입력하고 메인 매출 전송하고 무조건 지금은 현재 건배 과세입니다. 자 우리는 에이스고요. 상대는 공주마트고요. 그리고 결제 방식은 뭔가 또 다양한 느낌 그러면 혼합 아래로 내려가서 품목 등록할까요? 상품을 팔았다. 압력밥솥을 100개를 45만원에 팔았다. 두 번째는 미니 오븐을 200개 24만원에 팔았다. 그리고 결제가 현금에도 있고 외상에도 있는데 정확한 해결절의는 문제를 좀 읽고 그걸 보면서 하는 게 훨씬 정확하더라고요. 보면 대금 중에 4,500은 현금 받아서 신한은행 당자예금 계좌에 입금했대. 그러면 당자예금으로 그냥 돈이 바로 들어갔으니까 당자예금에 입력하려면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요. 만약에 잘못됐으면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 수표란에다가 넣으면 어차피 현금이 들어온 것처럼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금인 경우는 예금란에다가 입력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기는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그대로 5,730만원은 외상 걸려있는 메뉴를 사용하시고 자, 그러면 잠깐 내려왔다 올라가서 이거 봐 날아가는데 또 또 날아갔어 다시 살았죠. 이제 자, 그러면 전표 추가를 누르고 전송을 해서 매입 매출을 22일자 전표로 넘겼는지 확인 들어왔죠? 자, 들어오자마자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보세요. 예금에 넣기 때문에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는데 보통 예금을 우리 바꾸면 되잖아. 당자예금으로 당자예금은 신한은행이니까 은행 거래처 바꿔주시고 외상 매출금은 공주마트 걸린 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수정사항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까지 해결이 됐고요. 24일자 문제는 에어컨을 샀대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물류관리를 입력할 일은 없네요. 에어컨은 비품이니까 그쵸?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결제는 예금으로 결제했고 그리고 이 에어컨은 우리 회사의 비품이니까 아래쪽 하단 내용처럼 유형 자산도 등록하고 볼까요? 12월 24일자에 이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며 두 번째 부가세가 있고 비품이니까 매입세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럴 때 거는 유형이 51번 과세 매입 에어컨을 매입했다. 한 개를 200에 그래서 200에 20만원 결제는 다음 디지털 전자세금 받았죠? 분개는 일당 혼합 왼쪽에 하단에 보면 이게 평품으로 자동으로 걸리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에어컨이니까 비품으로 바꾸는 게 맞을 거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220이 나가는데 엔터 안 치고 커서를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기업은행으로 은행거래처까지 수정하시고 은행거래처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자 그러면 다 등록이 됐으면 유형자산 등록도 하래 해봅시다. 자 밑에 내려가시고 감가상각을 하기 위한 자산이죠? 이게 고정자산 등록에 그럼 이것까지 결산에 반영하겠다. 그치? 감가상각하는 금액이 자 비품을 들어갔더니 하나가 더 있어. 우리는 새로 넣는 거야. 606번에서 에어컨으로 23년도 12월 24일에 단기에 취득했으니까 여기죠? 그리고 돈은 2200이 나갔지만 비품은 200만원뿐인 거죠. 200만원이 취득원가 5년 정률법 내용연수는 5년 감가상각의 방식은 정률법 그러면 이번 연도 삼각비는 75,166원 수량에다가 1 넣어주시고 여기까지가 세 번째 에어컨을 구입하는 매입의 유형 자 이제 네 번째 12월 27일자 현금영수증 수치했대요. 화환이래요. 화환은 부가세가 없어. 면세니까. 꽃 그러니까 120만원짜리 현금영수증 이 영수증을 받았는데 매입매초전표에 입력을 하라네? 뭐하러 어떻게 넣으라는 거지? 일단 징빙을 받았잖아. 그럼 매입이에요. 뭘 받았죠? 현금영수증이에요. 과세예요. 면세예요. 면세죠. 그래서 62번 현면 음 진짜 사실 뭐 품목 대략 환 120만원 거래처는 음 거래처는 음 여기 있죠. 우리화원 우리화원 전자는 현금영수증이니까 전혀 관계없고 붕괴는 현금으로 해도 혼합으로 해도 되고 중요한 건 개선과목인데 차변에 이 146번 상품을 뭘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왜 샀어요? 만약에 이 화환을 회사가 사무실에다가 예쁘게 진열하라고 한다면 다양한 이름을 걸면 돼요.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아니면 그냥 했다가 금방 씨를 수 있으면 소모품비가 될 수도 있고요. 광고선전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해요. 다양한데 얘는 거래처에게 준 거야. 거래처에게 왜 줬지? 거래처가 이사를 가는데 축하해 주는 이유는 뭐죠? 궁극적으로는 접대하는 거죠. 밑밥 까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접대비 접대비인데 부가세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꽃을 접대했을 뿐 불공이라는 어떤 해당되는 내용은 이 문제하고 전혀 무관하죠. 불공은 세금 계산서가 있을 때만 불공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입 매출이 항상 내문제시 23년도 시험으로는 이렇게 출제되는 걸로 공격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모의고사마다 이 메인 매출 점표가 4문제씩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 풀어봤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가닥에 잡힌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총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번은요. 일반 점표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일반 점표를 열어봅시다. 날짜는 12월 4일자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기 주식을 3천주를 액면은 5천원인데 주당 7천원에 매입했대요. 그리고 결제는 신한은행 당좌예금에서 이체했대요. 그러면 이거 쉬운 것부터 하시면 돼요. 대변에 당좌예금이 신한은행에서 나가긴 했죠. 근데 우리가 자기 주식인 내 주식을 사든 다른 기업의 타사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하든 액면가액 주고 주식을 취득하는 일은 없죠. 항상 현재 발행돼서 매입한 가액이 7천원이고 3천주니까 토탈 대가가 나간 돈은 2천100이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액면도 주고 7천원이라는 금액도 줄 거야. 네가 거래를 이해할 수 있다면 2천100을 넣을 수 있겠지.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차변에 얘는 감자 했습니까. 그냥 자기 주식을 일단 사서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거예요. 즉 감자 했다. 소각 했다. 자본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이런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는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본 조정 중에 하나인 자기 주식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위에 신한은행이 싫다. 그러면 지우시고 2천100 걸고 마무리하면 나중에 이 자기 주식이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지. 다시 처분하거나 소각을 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니까 두 번째 문제 12월 6일자 단기 투자 목적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되어 있던 기업의 주식 3천주 액면은 천원 그런데 4천원 의 취득 이거야. 다른 기업의 주식을 사도 액면의 주식을 사진 않아. 3천원인데 3천주인데 4천원에 샀대. 근데 거래할 때 수수료가 5만원이 있어서 다 보통예금 기업은행으로 나갔대요. 그럼 보통예금 기업은행 먼저 대변으로 까요. 3천주에다가 4천원 4천주를 4천원 근데 곱하면 1200만원 거기서 5만원까지 포함해서 나갔으니까 얘 나갔죠. 우리 이런식의 계정과목이 이거였죠. 단기 손익 공정가치 단기 손익으로 분류될 때만 1200만원이라는 원가만 기재하고 얘를 수수료를 처리하는 경우만 유일하게 또 900번 때 영업의 비용이 들어가는 기타 비용으로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했던 유일한 계정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0일자 지출결의서에 따라서 기업은행 보통예금에서 돈 나갔대요. 돈 나갔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12월 10일자 대변에 얼마 나갔는지 보이죠 지금 602만원 그러면 먼저 걸어요. 쉬운 것부터 대변에 기업은행으로 돈 나갔다. 왜 나갔지? 소득세 같은 원천징수했던 돈과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170만원 자 여기서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했던 거는 들고 있다가 다 뭐가 나가는 걸로 처리하면 되냐 예수금이 근데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보시면 요 442만원 안에는 건강보험료가 160만원을 회사가 부담한다. 그럼 160만원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잖아요. 그 본인이 부담하는 건 이미 여기에 있겠죠. 그럼 전부다 예수금으로 나가는 거고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 이것을 우리는 회사가 부담하는 건 회사 비용인데 건강보험료는 복리로 떨더라. 그리고 아이고 166만원은 160만원의 복리후생비로 요런 형식의 문제가 원천징수하고 급여가 지급됐을 때 원천징수했던 대가가 반반부담한 형태로 나가는 경우도 좀 나올 수 있죠. 이런 문제를 내기를 좋아하죠. 대부분 출제자들이 자 그리고 14일자 대박부당산으로부터 물류창고 부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2500 나갔대요. 보통예금 기업은행 지금 또 나갔어. 기업은행 좋아하네. 2500 우리 지금 보면 땅 사기 위해서 계약금 줬대요. 성급금 걸어요.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이죠. 그러면 좋아하는 이름 건설중인 자산으로 겁니다. 그리고 얘는 거래처가 있으니까 대박부동산을 걸어주세요.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급금이라는 계약금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고요. 얼마 줬는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 줬는지 그쵸. 계정도 걸고 거래처도 걸고 5번 문제 12월 21일자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외부 강사에게 500을 주고 세금 빼고 현금으로 주었대요. 그러면 직원들에게 우리가 이 비용을 내는 이유는 뭐야. 직원들의 교육 목적이죠. 판간비 교육훈련비 원천징수하고 도는 돈은 44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 아주 초자로 그러니까 완전히 신규로 처음에 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회사에서 교육시켜준대 너무 싫은 거야. 일도 바쁜데 무슨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냐 일 잘하는데 이렇게 그런데 아니에요. 교육을 시켜주는 회사는 미래가 밝은 회사예요. 교육을 시켜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거든. 그 근로자들이 성장하는 대로 그런데 교육 같은 거 안 시키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회사들이 이제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이런 교육훈련비는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때는 좀 스트레스를 받지만 좋아요. 업무랑 관련이 있으니까 내 경력도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경로를 이어갈 수 있고. 네 번째 결산하는 문제인데 1, 2, 3번까지가 이번에는 수동이다. 왜냐하면 법인세가 자동결산에 있어요. 4개를 수동으로 돌릴 수 있는 기쁜 문제네. 12월 31일자로 똑같죠. 이제 소모품 나왔다. 미사용액이 95만원인데 내가 기중에 소모품을 소모품 B로 처리하고 있었는지 소모품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조회해 봐야지. 시상표를 열어서 소모만 조회했더니 소모품 B로 300이 걸려있네요. 그러면 300만원은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기말에 가보니까 95만원은 사용하지 않았다. 비용이 아니다. 이 얘기잖아. 대변에 소모품 B로 걸려있던 300 중에 95만원은 비용이 아닙니다. 뭡니까? 자산입니다. 나는 소모품입니다. 거는 거죠. 두 번째 임차료 중에 성급금을 또 잡으래. 임차료가 걸려있는지 성급비용으로 걸려있는지 우리 또 확인하러 가야죠. 컨트롤 F 띄우시고 임차료 막 쳐봐. 임차료가 있어. 600만원이 기간을 봐야 돼요. 지금 600만원의 임차료가 나간 게 있는데 그 600만원은 1년 동안인가 라고 보니까 아 이 문제는 주의해야 돼. 9월 10월 11월 12월 까지는 당기 그리고 1월 2월 까지 이때까지는 계속 12개월 분에 이랬는데 얘는 6개월 분이에요. 6개월 중에 두 달 치만 차기 6개월 임차료 그치 낼 수 있지 언제나 12개월 1년 치만 가지고 죽어봤냐 이건 아니니까 임차료 중에서 두 달 분에 해당하는 건 200이니까 200만원의 임차료는 제하고 성급비용 잡아주세요. 이것은 보험료도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임차료고 6개월이라는 게 특징이네.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차변에 성급비용을 잡는다. 200은 왜 잡냐 단기분 임차료가 아니니까 두 달치는 차기 차기 이후에 속하는 임차료니까 그 다음에 3번 결산일 연재 장기 투자 목적의 주식이 공정가치로 4200이 때 항상 주의할 건 장기 투자 목적의 주식은 기타포괄 이고 기타포괄 말 그대로 기타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걸어놨다가 전년도의 평가손익이 이번 연도에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있지만 심플한 문제가 아닌 거야. 자 먼저 기타 했더니 기타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에 4200만원으로 걸려있어요. 봤죠? 그러면 4700으로 걸려있는데 이번 연도는 4200이라네? 그러면 기타포괄 손익 공정가치를 얼마만큼 대변으로 제거해야 합니까? 500만원 만큼 제거라는 말은 소멸시킨다. 자산을 감소시킨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럼 얘만 있을까? 기타가 또 있지 않을까? 그치? 전년도에 기타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평가 이익이 전년도에 인식한 게 400이 있대요. 그럼 400이 있는데 이번 연도에 자산이 감조됐다고 500만원을 전부 다 손실을 처리해?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너 전년도에 평가 이익으로 400 걸어놓은 거 차변으로 죽여. 죽여. 없애. 그리고 평가 손실은 100만원만 잡아. 유론의 기처리를 장기 투자 목적이 나오면 항상 이런 패턴의 문제를 물어보는 걸 거야. 의심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분계하는 거죠. 기타포괄 비유동으로 500을 죽이고 차변에 기타포괄 평가 이익으로 걸려있던 돈을 대변에서 차변으로 전액을 제거해. 그리고도 손실이야. 여전히. 그러면 그것만 손실. 기타포괄 평가 손실은 얘만. 100만원만 잡자. 전액을 잡진 말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결산 문제예요. 자 이제 4번부터 결산 문제를 반영할 건데 4번은요. 법인세와 관련된 문제라 그냥 자동으로 결산에 반영하면 돼요. 단 혹시 법인세를 중간에 먼저 납부한 선납세금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건데 여기서 선납세금 뭐 선납법인세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여기 선납법인세가 있는지 보세요. 원자나 당조하자 끝머리쯤에 붙어 있습니다. 없죠? 없으면 없는 거야. 이번 연도는 법인세 전액을 그냥 결산에 반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렇게 놓고 매출 채권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문제 우리 외상매출금 받으름에 대한 설정하는 문제죠. 이렇게 놓고 외상매출금 얼마로 채권 잔액 있냐면 753 587 400원 곱하기 1% 하면 753만 8,874 원이겠죠. 근데 거기서 358만 7천 원을 차감하면 외상매출금의 보충할 금액이 나오는 거죠. 해보니까 394만 8천 874 원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받으름 484,470만 원에다가 1% 그럼 484만 7천 100원 7천 원에서 거기서 빼기 215만 원을 차감하면 받으름에 당하는 금액은 269만 7천 원으로 보충하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미리 계산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은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돼. 계산기로 내가 했고 내가 해봤어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데 누가 풀어봤던 거를 계속 따라하면 이게 실력이 잘 안 늘거든요.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번 계산기로 뚫겨보고 비우동자산에 대한 감가는 원가경비별 들어가서 유형자산 총괄 누르시고 단기 삼각비가 얼마인지 보고 옮겨 놓으면 되잖아. 제일 별반인 게 이건 거야. 다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것도 없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운용사 2급 시험이 그렇게 또 복잡하거나 난해한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 그냥 갖다 집어넣는 게 너무 많아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또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근데 몰라도 풀 수도 있겠다. 쉽기도 해요. 그렇죠? 자, 이거 넣으시고 혹시 무형이 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열어보고요. 무형이 있네. 안 열어보려고 그랬거든. 특허권이 있네요. 단기 삼각비 400 됐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결산해야 될 건 기말 재고 마감. 사실 여러분 기말 재고 마감하는 거 너무너무 괜찮지 않아? 너무 쉽지 않아? 그렇죠? 들어가서 재고자산 수불부를 들어간다. 엔터, 엔터 친다. 마감을 누른다. 지가 마감하니까 일괄 마감 누르고 확인한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재고자산 명세서에서 12월까지 금액을 조회해서 상품이 이번 연도에 얼마로 재고자산으로 남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금액을 결산해 반영하면 되죠. 여기서 적을까? 상품은 이거죠, 이거. 205 211 150 이렇게 결산이 끝났네요. 자, 그러면 자동결산에 들어가서 지금 계산된 금액들을 반영하겠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에 엔터, 엔터 괜찮아, 엔터 상품 매출은 입력을 안 해도 되니까 자,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 갖다 놓으시고 205 211 150 짠 넣고 천천히 끌고 내려가서 감가상가 자, 건물 감가상각비 2668만 차량 운반구 880-720 짠 비품 10013-866 짠 특허권 400 그 다음 위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보충할 금액 3948-874 받으러 오면 2697-000 자, 이제 마지막 법인세 법인세는 항상 맨 마지막에 있어 미지급 법인세로 자동으로 회계처리를 해줘 그러니까 미지급 법인세가 계산될 수 있게 먼저 납부한 세금이 없으니까 법인세 토탈 금액엔 88을 입력하면 내가 원하는 붕괴를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수행해 줄 거예요 자, 입력이 끝나셨으면 점표 추가 네 확인 자, 일반 점표 한번 열어서 조회만 눌러주면 법인세 미지급 잡혔죠 특허권 죽으면서 무형상각비 걸렸죠 대손충당근 걸렸죠 감가상각 누계액 걸렸죠 상품이 죽으면서 상품 매출원가 붕괴됐죠 여기서 한 번 더 자, 손익을 열고 엔터를 쳐서 단기 수익이 대략 얼마인지 보고 1500 그리고 나서 입력음 처분 계산서에 1500 넘어왔는지 확인하시고요 점표 추가 자, 1분도 안 걸리죠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마무리 하시고요 모두 닫기 메뉴 다 닫아주시고 자, 이제부터 이제 주간식이죠 다 주간식이긴 했는데 지금부터 또 주간식 이제 장부조회 1번 1월부터 6월까지 외상 매출금이 가장 잔액이 큰 거래처 거래처를 물어봤어 여러분 거래처를 물어보면 그냥 거래처 원장 자, 조건은요 1월부터 6월까지 외상 매출금 중에 누가 크냐 물어본 거잖아 누가 큰지 어떻게 알아 그럼 다 조회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 처음부터 끝까지 조회하니까 아무리 봐도 앞만 봐도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죠 아연가전이 제일 커요 잔액이 얼마냐 2억 5백만 원 여기 다 두 번째 2월 1일부터 10월 10월 31일까지 미니 오븐의 매입 수량이 가장 많았던 월 이거는 미니 오븐이라는 상품 자체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물류 관리였잖아요 그리고 매입이니까 입고잖아요 근데 어느 달에 가장 많이 컸냐를 물어보면 아래를 보면 다양한 형태를 갈 수 있는데 품목별 구매 현황도 괜찮고요 구매월도 괜찮고 뭐 다양해요 구매월을 한번 가볼까 2월부터 10월 30일까지 입고된 거죠 그리고 거래처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 그러면 미니 오븐을 찾아야 돼 미니 오븐 이게 일이야 이렇게 살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잖아 그치 10월에는 20개를 샀고 30개를 샀고 700개를 샀고 근데 이게 너무 수작업이죠 노가다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하지 않고 품목별로 미니 오븐을 미니 오븐별로 이렇게 조회하면 또 어떨까 2월 10월까지 해서 품목을 미니 오븐만 조회해 보는걸 그럼 방금 전에 봤던 700개 30개 20개 똑같죠 어느 달이 가장 커요? 얘가 가장 크죠 답은 3 3월 3월이 제일 크니까 물어본 게 월이었어요 3월 이렇게 하셔도 좋고 다양한 장부를 열어서 봤을 때 여러분이 보기가 편한 장부를 쓰시면 돼요 3번 납부세액을 물어봤다 무조건 신고서 1기 확정이다 4월부터 6월까지 납부세액을 물어보면 납부세액에 있는 게 답이지 않을까? 그쵸, 이거죠 뭐 351만 6천 4백원 하시면 답이 괜찮죠? 부가세 신고서 조회하는 것도 저장하지 않고 저장하지 않고 그냥 아니오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메뉴를 저장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조회하려고 들어간 거니까 그 다음 네 번째 4월부터 6월까지 현금으로 지출된 판간비 다시 현금으로 지출된 이걸 어떻게 알아? 뭔지 몰라도 그걸 볼 수 있는 유일한 장부 월계표 그리고 월계표로 들어가면 4월, 6월 이게 다 된다니까 그리고 판간비를 찾고 판간비 중에서도 뭐만 찾으래요? 아, 가장 많은 월 월을 비교하는 거야? 에이, 그렇게 이게 들어오면 안 돼 자, 우리가 4월부터 6월까지 현금으로 지출된 판간비의 합을 물어보면 이거거든요 근데 얘는요 어느 달이 가장 많았니? 아휴, 그러면 이 월계표에서만 가능하긴 해 그런데 4, 5, 6을 합을 만들지 말고 별도로 비교를 해야 되잖아 그 비교는 내가 3번의 장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4월부터 4월을 열어서 판간비로 나간 현금으로 나간 금액을 232만원 이거 적어놓고 다시 5월부터 5월을 열어서 판간비로 나간 1568만 3천원을 적어놓고 마지막 200이면 뭐 비교할 게 없네요 1500만원이었던 5월이 가장 많았죠 답은 5 5월 하시면 돼요 예죠? 5번이네요 국제외계 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유동부채 찾으시오 뭐 별거 아니잖아 재무상태표를 연다 12월까지 조회한다 유동부채를 찾는다 답은 이거죠 2120-501780 6번 국제외계 기준에 의해서 매출총이익 이번 연도 포괄손익계산서를 열고요 12월까지 조회하신 다음에 매출총이익이 여기 있네요 320-515-150원 이거요 여기 있죠? 보이시죠?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것을 우리가 매출총이익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해서 장부조회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회사를 변경할게요 어디로 가냐? 맨 마지막으로 고려상사 5072로 들어가시고 자 이번에 원가는 내가 마감하고자 하는 월이 11월이구나 오케이 11월 1번 작업지시서를 발행합시다 몇 번 해보니까 이제 패턴이 좀 읽히시지 않아요? 자 작업지시서 들어가시고 오늘 날짜 들어간 다음에 지실자는 오늘 자 얘를 갑을 입력할 건데 갑제품은 11월 30일이 완료 예정 아래쪽 제품으로 들어가시고 나는 갑제품을 생산할 건데 지시량은 400개고 작업장은 1 자 여기까지 다시 위투로 내려가서 두 번째 같은 날 지시했는데 얘는 12월 6일 아래쪽 얘는 을제품이죠 수량은 160개 작업장은 2 작업장 짠 됐어 그럼 두 번째 제품별로 자재가 갑제품 을제품에다가 출고가 돼야 되니까 그날 동시에 출고했다 원자재를 출고했다 같은 날 이렇게 생산지시서 위에 거 먼저 끌고 오시고 얘가 갑제품 거래요 자 내려가요 갑제품은 어떤 자재가 필요하냐 자재 X가 360kg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1작업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두 번째 다시 생산지시번호 두 번째 거 끌고 오니까 얘는 을이래요 을제품 거 자 을제품은 재료 Y가 200kg가 투입된다 2작업장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한 번 더 들어가네요 얘는 자료 하나가 더 들어가 240kg가 같은 8100번의 2작업장으로 자 여기까지 넣으시고요 두 번째 그러면 11월 말일이 된 거야 이제 11월 달 마감합시다 몇 개가 생산됐는지 생산입고 입력합시다 생산입고 이 날짜 자 얘를 먼저 끌고 왔더니 이제 갑이에요 갑제품은 몇 개가 생산됐냐면 400개 모두 다 생산이 됐고 생산당가는 마지막까지 하고 나중에 반영하면 되니까 투입시간은 160시간입니다 두 번째 을제품 반영하시고요 생산량이 120개래요 투입시간은 200시간 입니다 이렇게 넣고요 자 이제 생산입고까지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뭐하냐 그럼 원가를 집계하자 원가 배분기준 등록 11월 조회하시고 당월 데이터 생성 버튼 눌러주시고 자 여기다가 총 근무시간을 생산일부는 200 생산일부는 240 두 번째 보조부문비 배부기준 등록 직접 배부법에 의해서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몇 퍼센트로 배부할 것인가 를 입력하는 거야 비율이죠 이게 동력은 생산일부에게 60 너는 40 너는 80 너는 20%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작업진행률 을제품이 미완성된 것에 대한 등록을 진행률을 50%를 등록하래 여기 있네 작업진행률 등록 11월 하시고 160개 중에 120개가 생산 나머지는 기말 제공품 그 완성된 완성도는 50% 여기 50% 등록 됐죠 자 이제 마지막 4번 11월에 원가 마감하세요 원가 반영까지 쫘라락 하세요 해볼게요 순서 기초는 열어봤자 의미가 없던데 안열게요 그러면 두번째 직접 재료비도 11월달 조회했을 때 단가가 안들어와있어 그럼 어떻게 사실 어떤 메뉴는 여기 마감이라는 메뉴를 누르는데 이 마감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제가 원하는 원재료를 선택을 또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거 메뉴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바로 그냥 재고자산 수료부로 들어와요 나에게 익숙한 메뉴가 이거라서 1월부터 11월까지 조회하시는 게 좋고요 11월만 조회하면 11월에만 매입한 게 있을 수 있잖아 그치 10월에 매입한 게 있을 수도 있고 9월에 매입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중에 남고 그중에 사용하고 지금은 11월에만 매입했고 11월에만 출고한 것 같지만 시험 문제에는 백데이터가 어떻게 다양하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주시는 게 제일 안전빵이에요 자 그러면 파가 마감해서 일괄 마감 눌러주시고요 여기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 재고자산이 11월에 원재료가 얼마가 있으니 한번 보려고 2,600 오케이 그러면 직접 재료를 다시 열어서 조회한다 그러면 단가가 반영된다 우린 지금 직접 재료비를 마감했어요 두 번째 직접 노무비를 마감합시다 월만 입력하면 앞에 입력했던 모든 내용들로 자동으로 계산이 이미 돼서 반영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문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제조부문은 생산일부랑 생산일부로 나누어져 있고 보조부문은 동력부와 절단부로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보조부문을 제조부문에 배부해야 되죠 보조부문 자 넘어가면 이제 배부한 거야 동력이 생산일부와 이부에게 절단이 생산일부와 이부에게 다 배부했어요 그럼 모든 원가는 제조로 왔죠 투입시간을 가지고 제품으로 배부하는 거죠 생산일부는 갑으로 가고 생산일부는 을룰로 간다 자 이제 마지막 완성품 원가를 조회한다 11월 그리고 항상 평균법으로 하더라 평균법 왔어 자 그럼 아래쪽에 갑제품은 다 완성을 했는데 을제품은 미완성이 있었죠 그래서 120개는 완성됐고 나머지는 완성이 안되는데 그 완성이 안된 나머지 원가가 이게 제공품이죠 뭐 기말제공품은 1612만 6천 420원이 나온다는 거 아 요거 말고 자 여기서 갑제품의 단가 갑제품의 단가 그 다음에 을제품의 단가 요거죠 63만 6천 696원 자 이 부분에서 가끔 종종 물어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단가를 넣어야 되요 말아야 되요 요기요 물류관리에서 아까 생산입구 입력할 때 수량이 완성된 건 입력했는데 단가는 지금 몰라요 언제 알아요 이제 알았죠 여기다가 집어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선택인데 웬만하면 알고 있다면 집어넣는 걸 선택 집어넣읍시다 제가 교재 안에 정답지에다가 굳이 얘를 등록하는 것까지는 답안 작성을 잘 안 했거든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왜냐하면 이 공개형 모의고사의 답안지에 생산입구와 관련된 내용에다가 단가를 등록하는 걸 뭐 굳이 문제풀이해서 정답으로 확실하게 이게 누락되면 정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별도의 문구가 없어서 안 넣었는데 원래는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래 넣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고 갖다 넣으세요 안 넣으면 할 수 없는데 입력을 안 하는 것보단 입력을 하는 게 낫지 손해볼 건 없잖아 그쵸? 자 끝났고요 완성품 원가에서는 이렇게 마감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산 메뉴를 조회해서 결산을 하고 제조원가 명세서를 마감하는 거 1월부터 11월까지 제품의 출원가 원가 경비는 500번대 그리고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기능 도움에서 기말 제거 반영을 누르면 기말 원제로 자리와 아까 봤던 기말 제공품이 반영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죠 자 반영되면 그대로 두면 0점이죠 여기서 점표 추가 버튼 눌러서 일반 점표에 추가를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열어보면 이제 완성된 제조원가가 눈에 보이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247 674 620원 맞을 겁니다 기말 원제로 기말 제공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까지 해서 우리 7회 모의고사 같이 풀어봤습니다 모의사가 많이 많이 연습이 되면 어느 정도 패턴이 이해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까다로운 붕괴가 더 어려워지지 원가는 20점 그냥 먹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시험 볼 때 어느 정도의 점수를 깔고 들어가시게 되는 거니까 틀리기가 쉽지 않은 파트가 또 원가 회계라서 잘 연습하시고 학습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7회 모의고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